구독 타마타마 좋아요 타마타마 놀라 놀라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에 지니에요 오늘은 지니가 짜잔 세라의 공주카페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자! 상자 안에는 먼저 재료보관함 쿠폰과 카드 별간판 스티커 종이장반 얼음과 아이스컵 음료컵 진동벨 초콜릿과 과일 커피콩 보강암 케이크 마지막으로 짜잔! 카페머신이 들어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니 바리스타가 있는 24시 지니의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 아 여기가 30초만에 음료수가 나온다는 그 유명한 카페인가? 들어가 봐야지 어서오세요 지니의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음료를 드릴까요? 제가 처음 와서 그런데 메뉴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객님!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음... 어떤 음료를 먹지? 어? 이게 뭐야? 쿠폰을 모으면 케이크를 준다고요? 네 고객님! 음료를 한 잔 먹을 때마다 쿠폰을 드리고요 쿠폰을 다 모으면 맛있는 케이크를 드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오렌지 주스랑 딸기 케이크를 먹을게요 네 고객님! 3,500원입니다 카드 결제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 오셨으니까 쿠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쿠폰과 카드 그리고 진동벨을 드릴게요 자 30초 준비 시작! 30초 준비 시작! 30초 준비 시작! 오렌지! 오렌지를 넣고 얼음도 넣어주고 쿠폰을 닫은 다음에 아이스컵을 놓아준 다음에 갈아주고 오렌지 주스가 완성!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우와! 정말 30초가 되기 전에 음료가 나왔네요 그럼요 고객님! 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계시면 지니가 딸기 케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네 좋아요! 시원해! 맛있다! 고객님! 고객님! 날개 케이크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만 실수로 괜찮습니다! 지니가 닦아 드릴게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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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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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휴! 그럼 이제 다음 손님을 기다려 볼까? 응? 왜 손님이 안 오시지? 카페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그러면 노래를 틀어야겠다 아 손님이네 어서오세요 공수카페입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 애기 무엇을 먹을래? 아빠 저는 핫초코요 음 그럼 핫초코 하나랑 따뜻한 커피 그리고 딸기 케이크를 주시겠어요? 고객님 어쩌자 오늘 딸기 케이크는 다 팔려서 초코 케이크만 남아있는데 어허 우리 딸 초코 케이크도 괜찮니? 네 초코 케이크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커피 하나 핫초코 하나 초코 케이크 이렇게 맞으시죠? 총 4천원입니다 여기요 카드 받았습니다 4천원 여기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볼까? 아 진동벨 만들었네 고객님 진동벨이요 아하 이 카페가 30초 만에 음료가 나온다는 그 카페군요 그러면 음료 두 잔 시키면 1분인가요? 아 맞아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핫초코는 초콜릿을 넣어주고 따뜻한 컵을 놓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뚜껑을 닫아주고 자 이제 따뜻한 커피는 원두를 넣어주고 컵을 넣고 버튼을 눌러주면 좋았어! 좋았어 자 음료가 헷갈리지 않게 핫초코에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초코 케이크도 놓아주면 다 됐습니다 스티커 붙여있는 게 핫초코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 초코 케이크까지 음료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음 아주 향기로운 커피군요 달콜네 냠냠 냠냠 역시 핫초코는 초코 케이크랑 먹어야 맛있어 음 우리 딸 아빠 한 입도 안 주고 다 먹었어요 자 다 먹었으니 한번 집으로 가볼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30초만에 음료 만들기 성공!